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추장과 함께 먹어볼게요 계란을 먹게더라구요 오늘은 고추장과 고추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계란를 먹은 후추장 고추를 넣어주세요 계란를 넣어준다 소금을 넣어줍니다 계란를 넣어줄게요 계란를 넣어줍니다 계란를 넣어줍니다 계란를 넣어주세요 계란를 넣어줍니다 계란를 넣어줍니다 간장 다 XVM 고기 고춧가루 쌀떡 방금 뺍뺍 물 엄청 뜨거워서 입에 지켜보는 중 해삼 아멘 반복 두꺼운 양념 꼬리 고른동 고춧가루 고추. 닭발. 고추. 아 were you?" 어디갔어? 도와주세요! 아! 그리쇼! 어라! 어라! 다이베! 음~~ 맛있어